충남도의회 도청이전 추진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신도시 조성에 따른 특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청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도청이전 추진본부와 충남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신청사 건설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한편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도청 신청사는 2012년 말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며 2월 말 현재 공정률은 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